부산국제영화제 열정과 낭만이 넘치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여러분들 즐겁고 보람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부산 험헌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말도 들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영화로 인해서 문화가 가득 찬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. 앞으로 더 영화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5, 4, 3, 2, 1 5, 4, 3, 3, 2, 1 5, 4, 3, 2, 1 5, 5, 5, 6, 7, 8, 9, 10 2, 2, 1 2, 3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